당근 어! 당근이다! 아..마침 배고팠는데… 당근으로 카레나 해 먹을까? 일단 멀쩡한지 확인부터 해 보고 썩진 않은 것 같네 약간 말랑말랑하긴 한데 당장 썰어 먹어야겠다 무슨 소리지? 무슨 소리지? 방금 누가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뭐지? 꺼꿍 당근 먹지 마세요 쿠키에 양보하세요 다시 들어갈게요 꺼꿍 꺼꿍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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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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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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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